오늘 새벽 3시 51분쯤 대전 유성구 덕진동 북대전 IC 부근 도로에서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와 충돌해 60대 남성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. 사고 직후 20대 SUV 차량 운전자 A 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. 경찰은 A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